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을 계속합니다. 어제 제목과 동일하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댐과 어리석음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세상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이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도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남긴 왕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가 통치기간 동안 이뤄놓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책을 기록했던 그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지나온 모든 수고를 스스로 부정하는 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그동안 기록했던 수많은 지혜서에 새로운 책을 하나 더 남기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가 다른 지혜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던 어떠한 새로운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세상의 문제 위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자신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다 우매하고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 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혜자여서 해답을 준 자여 가르쳐야 되는 자고 그런 우매한 곳에서 건져내 주는 사람으로 언제나 자기는 자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서는 자기는 특별한 예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바라보니까 나도 똑같더라. 나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세상 밖에 있던 솔로몬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속에 있는 보통의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다소 충격적인 표현을 쓰면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자의 눈에 비친 세상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그 세상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헛되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자기가 했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지혜롭던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언제나 세상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남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기에 언제나 우매한 백성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자였고 그 길을 지도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남들과 다른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결론은 자신도 세상의 그 미련한 범주 속에 있었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세 가지 범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것, 망령된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설명을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함으로써 자신도 예외 없이 헛된 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헛된 것에 망령된 것과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지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는 분명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기에 솔로몬이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수고하였던 일이었는데 그 지혜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헛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수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솔로몬은 망령된 것과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헛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지혜인 줄 알았는데 지혜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자의 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헛되다는 말로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던 그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시험삼아 가볍게 경험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좀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시험삼아 했다는 표현은 본래 자신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저 시험삼아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험삼아 해볼 일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후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딱 들어가서 해보니까 웃어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도 해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고 술을 먹고 아니면 새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시험삼아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친 짓이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것은 그렇게 시험삼아 내가 그렇게 맛볼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니야 한마디로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가볍게 시험삼아 인생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도를 넘어서는 미친 짓이었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진정한 기쁨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인생의 연구는 시험삼아 경험하면서 해볼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깊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깊은 사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명제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인생을 고민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하면서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인생을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으로 구분하는 것 그 이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구한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게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인 것이에요? 자기랑 비교할 때 어리석게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만들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둘로만 나눈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육신적인 어떤 구분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중일입니다. 일단 자기의 이 처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접근에는 그가 아직 눈을 뜨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쾌락을 쫓는 것이 결국 미쳐가는 인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아주 고생한 것 같죠? 이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다운 고민이었습니다. 쾌락을 누리면서도 쾌락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을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뿐임을 그가 잘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였습니다. 삶을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에 아직은 답이 없지만 인생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에 해답이 없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오늘이라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진지했던 고민들은 그때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특별한 생각인 줄 알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질문이요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생각이었던 것임을 훗날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에 큰 질문을 두고 아직은 답을 얻을 수 없었기에 당장의 할 일을 찾은 것이 자신이 그동안 열심으로 살아왔던 왕으로서의 통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로 10절을 한번 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자기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으로서의 자랑하고 싶었던 행적처럼 보여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게 될 때 그는 해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답을 얻기까지 일단은 하루를 그래도 아까워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하루를 그냥 보람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하게 한 부분들을 잘 봐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지금도 지혜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더 새롭게 더 부유해주고 더 능력이 많아질 수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처음부터 해답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왕으로서 40년이 지나면서 이뤄놓은 업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하며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이 한 일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 답을 얻어서 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지혜서를 남기고 가르쳤습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막 떠들고 있었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신도 몰랐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처음부터 이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백성을 잘 지도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잊고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질문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그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화두를 잘못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으로 쾌락을 삼을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땐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들을 출입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위임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줄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너 하나님께 집중해.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거야.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얻은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였어요. 자기는 그때 그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정답을 주고 시작했는데 정답을 내려놓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향방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집중한 삶이 아니라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시행착오의 삶을 산 것이에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어요. 지혜는 여전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자기의 후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사는 지혜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전도자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수고는 방향성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반복을 해서 나를 위하여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들이 결국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니었고 그 모든 몸부림치는 건 뭐예요? 내가 궁금했고 내가 원했던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은혜를 통해서 위임하셨던 그 직분을 감당한 삶은 분명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결론할 때 헛되다라는 것의 결론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가 찬송실을 안 지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천 개나 드렸는데 한꺼번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결론할 때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모든 지혜도 나를 위한 지혜 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지혜였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기에 세상에 최고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 지혜도 여전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망령된 모습만 보여주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된 것은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가 오호라 다 일반이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솔로몬이 지금 보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시선을 고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것을 전도자가 되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바라보면서 다 헛된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성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